여기 서른 네 국이 다 죽음을 해요. 그러면 꾸미로다 하고 창밖을 한번 해볼께요. 하고서 넘어갈까? 빗소리로? 네. 네, 그리고 점검을 해야지. 간다부터 선소리, 저기 뭐야, 맥임소리부터 합시다. 그 앞소리부터, 앞소리부터 해요. 간다, 간다부터, 앞소리부터 하고 나서 빗소리로 넘어갑시다. 간다, 시작. 간다, 간다니. 간다,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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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거 dato surely concrete boring. 나는 간다, 내Creأن 더 잘 살条. 다 행복해볼래 이런 종이 하나씩 쉽단단단단단단. 마시키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인이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거기는 깨인 꿈도 꿈이로다 목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가지 말고 꿈 깨인이 꿈 깨인이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지런다 꿈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후후 거고다 고거고구 성화가 난 내해 창밖에 국활을 심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oper자 아 아 아 아 러 어 아 아 러 어 아 러 러 그 corresponds 공부 청소라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아이고 대고 하오 나 성화가 났네 그러면 이제 빗소리도 빗소리도 임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임의 소리가 다섯 번째 박에서 나와야죠 빗소리도가 마냥 긴 것이 아니라 빗소리도 빗소리도 음 음 음 이거 시작 빗소리도 임의 소리 되게 음 음 음 음 rhy음 이거야. 시작.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시작. 시작. 한 박자씩 띄어줄게. 시작. 거기까지가 한 박자야. 음이 짧아. 뒤에 거는. 시작. 붙이면. 아니지.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 하시노 한 방이라고 한 번 SPEAKER. 시작 한 박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 그잖아. 그러면 두 박이잖아. 시작 아니지. 그거 두 박만 하라니까. 뒤에 거 안 했어 시작 내가 하라는 대로 만나라니까 자 한 박자 해줄게 이게 한 박자야. 이것은 죽어도 해야지 그 다음 뒷 박자를 해야지. 왜 하지도 않고 흥을 하냐고 이게 한 박자야. 이걸 해주고 그 다음 게 나와야지 그거라고. 그럼 두 박자만 있어. 아직 뒤에 거 안 했어 하라고 시작 그렇지 굿 굿. 조금 늦긴 하지만 그게 맞아 시작 그치. 어떤 거냐면 음이 음을 모르니까 내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어. 시작 거기까지 끝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시작 그럼 뭐야 시작 읍 흠 흠 흠 выш руг 흠 흠 흥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음 흠 흠 흠 요거야. 근데 여기 옴한 잡동산이 어디서 다 dar 다녀다니는 것은 다 갖다가 붙여서 했었는데 응응응도 여러 응응응이 있으니까 이 응응응은 그거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응응응응응응응시작 응응응응응응응 그거에요. 이렇게 분석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오만 막 오만 소리 굴러다니는 소리 막 듣고 혼합돼가지고 막 하고 다니거든 안 돼 그러면 그거 풍주당 소리 그거 아니거든 빛 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빛 소리도 님의 소리 아따매 열 벅장부터 허랑개로 뭐 아홉 벅부터 오그려 아홉 벅 딱 뛰어내고 탁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열 번째 박에서 착 나와야 시원시원하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시작 미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흠흠흠흠흠흠흠 중간에 흠 하나는 없어져 버렸네 다 다리를 놓고가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voodoo 그잖아 시작 다 Пока 이래 갖고 연애는 어떻게 했어 음소리도 다 해보는데 한번도 안 해봤고만 시작 그제 시작 이것밖에 없어 다시 중간중간에 다리동 브릿지를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못해. 브릿지를 놓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없어. 브릿지를 하나씩 놓잖아. 봐봐, 이게 브릿지야. 내가 브릿지 다 빼면 이것밖에 없어. 브릿지를 안 놓으면 브릿지가 다 있어. 내가 점을 꼭꼭 찍어준 게 다 브릿지야. 브릿지 뭐지? 다리, 다리, 다리. 어떤 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중간음이 하나가 필요하잖아. 경과음, 다리, 브릿지. 그게 다 있어야지. 없이 그냥 가는 건 없어. 우리 응탈이 형은 구질구질한 노래라고 했잖아. 그 구질구질한 뜻이 뭐고 있어. 그냥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떤 음으로 갈 때 다리를 건너가거나 뭘 이렇게 끌어 올려가거나 끌어 내려가면서 내려가지. 뭔가 달고 가. 혼자 안 다닌다고. 음을 끌어가고 끌어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 움직여 얘가 음이 진행을 갈 때 그냥 안 가. 꼭 끌 잡아 올려가고 끌 잡아 내려가고 뭘 달고 가고 식구가 많아. 그게 뭐야? 구질구질해. 내 말 뜻은 그래서 구질거린다는 거야. 선명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꾸미고 막 너절너절하니 구질구질하게 간단 얘기야. 그걸 해줘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안 구질거려. 안 구질거리면 꽤 바삭하고 전화 못 들어. 이 빗소리를 만약에. 빗소리도 님의 소리. 음흥흥. 딱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뭐냐고. 아쉬웠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다리 놓는 걸 다 잘해야 된다고. 빗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바람소리도 이메소리 5,6방에서 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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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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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소리도 얘메소 다 꾸질꾸질하게 소리 또 꾸를 골라서 또 내려왔잖아. 바람 소리도 힘의 소리 풍부하게 여기는 떨어져야 돼. 안 떨고는 안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출렁출렁 파도 치듯이 떨어주세요. 바람 시작! 바람 소리도 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행여님이 오시려나 행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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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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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Pang 행여님이 행여님 강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 에 행여 你 우시려나 그치 아침에, 아침에 까치가 울어댔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댔니 해결짐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삼경이면 아니고 삼경이면 시작 삼경이면 삼경이면 삼경 여 Access 삼경이에요 삼경 frequencies 삼경이란 삼경 focuses 삼경reck 고굿마음으로 고굿마음으로 그렇게 음이 언제 내가 그렇게 했어? 고굿마음 으그그검 으그그검 시작 으그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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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다 나와줘야 돼 으으으으으으음 이게 아니라 으그그검 으그그검 그렇지 그 음을 다 살려서 각을 줘 동그랗게 온 게 아니라 각 줘 각지게 으그그검 으으음 이거 아니거든 그런 그런 발도 안 되는 그런 무기 아니야 고군 시작 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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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도도라미로 데려가야 돼. 도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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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것을 꼭꼭 찍으면서. 그거야. 그걸 빨리 하는 거야. 그런 걸 살려서 하세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 좀 귀 좀 날카롭게 세워서 들으라고. 그런 거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있는 거를 우리 원님들이 못 듣고 그렇게 이제까지 했던 거야. 그냥 여기 왔으니까 우리 원님들이 그 정체를 그 음의 실체를 파악을 못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린 거야. 뭐 안 해봐야. 고꾼마 그그건으로 시작. 고꾼마 그그건으로. 고운 뒷 헐. 니다 그그. 고운 뒷 헐. 이러한 데도 탁. 고운 뒷 헐. 고운 뒷 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명창들 보면 막 얌구 딱 시럽게 하잖아 고은님eggel milligrams 쥐어짜면서 막 그거라 야물딱을 떨잖아 그런 거 이런 것을 더 야물딱을 떨어라!잼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음을 일어주니까 우리 원님들 또 얼마든지 야물딱을 떨 수 가있다고 물러므러그하지 말고 야물랄물하게 하란 말이야 독자갈 같이 딴딴언니 음 실체를 음의 실제 장소를 파악을 해, 위치를 그래갖고 꼭꼭 집어서 해주라고 그래갖고 야물물르게 꼭꼭 집어서 깨물어가면서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쫄깃쫄깃하게 하라고 명창 들이보고 깜짝깜짝 놀래게 못할 게 뭐 있어 고군막음으로 고운 김할에다가 흐리고만 고운 막음으로 고운 김할에다가 흐리고만 기다리고만 기떡아 시작 기떡아 자 그런 데서 망하는 거야 음도 아무것도 모르네 기떡아 시작 기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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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들이 다 있는 거야 기다리고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을 쓰는 것을 어떤 음을 어떻게 놓고 쓰는가를 알아야지 기떡아 기떡아 시작 기떡아 가리고만 고운 김원 오지 않고 시작 고운 김원 오지 않고 시작 고운 김원 오지 않고 거기까지 놓고서 오지 않고 오가 다시 금이야. 다시 미라고 떨어지는 음 미라토시라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가 본청이잖아. 개면조니까 라가 본청이니까 뻗어내지. 평으로 쭉 뻗어내고 미는 떨어져야지 하청. 부님은 오지 않고 시작. 부님은 오지 않고 베개머리만. 베개머리만. 만. 만. 베개머리만. 베개머리만. 만. 만. 본청으로 와야지. 그게 응 응 요음이 본청이야. 베개머리만. 베개머리만.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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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야지. 적시. 확 내려와서 빨리 내려와서 떨어져야지. 적시네. 시작. 적시네. 빨리 꺾어 내려와야 돼. 적시네. 적시네. 그렇죠. 그런 떨어넘으면서 결정적인 그런 음들이에요. 그럼 팍팍팍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적시이네 이래버리면 그 유치원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듣고 그냥 돌아다니는 소리 듣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요 하나를 해줘도 탁 끊어내리면서 적시이네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적시이네 하는 거고 뭐 어떻게 갔냐고 그놈이 아무리 안 되어도 떠는 척이라도 하고 꺾는 척이라도 하면 다르잖아. 그래서 안 되기는 하지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열심히 한 해라 소리라도 듣지. 안 그래요? 큰 성의 없이 적시이네. 이러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고? 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용납 못해. 오늘은 쌀 너무 많이 풀었어요. 내가 이 고문 부르게. 형이 빛소리도 이름의 소리 시작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이름의 소리 음 바람소리 내 소리도 임매 소리 좋아요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헤어집미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은 막음으로 고은님 할게 다 가리건 반 고은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구 하고고 다 고고 구성화가 낫네 해 푸른뿌리 푸른뿌리 배우세요 한장난씨 푸른뿌리 오거진 골자학 시작 푸른뿌리 자 조금씩 해줄게 푸른뿌리 거기를 올라갈 때 가성을 써야되요 시작 푸른뿌리 오거진 시작 오거진 골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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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묻혀있네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요 시작 진이요 내 사랑아 길지 않아 진이요가 진이요 내 사랑아 일곱 번째 박에서 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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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사랑아가 열 번째 박 진이요 내 사랑아 시작 진이요 내 사랑아 안전느냐 누웠느냐 누웠느냐 안전느냐 누웠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일곱 번째 박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다시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시작 어여쁜 그 모습을 어디 다가 두고 일곱 번째 박 어디 다가 두고 다시 어디 다가 두고 시작 어디 다가 두고 두고가 11, 12 두고 이렇게 두고 어디 다가 두고 시작 어디 다가 두고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묻혀 뼈만 묻혀 땅 속에 땅 속에 이거 아니고 내 것은 거기 아니고 땅 속에 까지만 가 안 내려가고 땅 속에 시작 땅 속에 그렇지 까지만 뼈만 묻혀 뼈만 묻혀 그렇지 약간 거기가 기존에 했던 명창님 일부 명창님들하고 다른 데가 거기예요 난 또 다른 명창님 바디야 이게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땅 속에 시작 땅 속에 뼈만 묻혀 뼈만 해서 우리는 멋을 낼라니까 거의 에에에에에 뭐 이렇게 안 내려가 땅 속에 뼈만 묻혀 뼈만 해서 우리는 멋을 낼 뼈만 묻혀 시작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시작 아무런 줄 모런 해군이여 잔을 들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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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술 보고도 잔을 잡지 합해서 시작 잔을 잡지 아니어네 일곱 번째 박에서 잔을 잡지 아니어네 이거 잔을 잡지 아니겠지만 잔을 잡지 아니opping 일곱 번째 박 sons 잔을 잡지 아니列 너무 중요 ces 그가 감사합니다.